모두의 채용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업 직무 정보 알맞게 요리해 먹기 좋게 차려드립니다 오늘 분석테스크 시간 내일 코칭의 김태성 대표 코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분석테스크 시간 이어가는데요 지난번에는 해외 영업과 영업 관리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이번 직무는 어떤 직무인가요? 네 언제나 반가운 손님 택배를 포함한 그 산업 물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외 영업하고 영업 관리를 했잖아요 그거하고 확장해서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 근데 해외 영업하고 영업 관리보다는 저는 물류 관리라는 직무가 살짝 좀 낯설거든요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물류 관리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물적 유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물자라든가 서비스 정보 이런 것들을 공급자에서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오오 물자 서비스 정보 여러가지를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거 이 물류 관리에 있어서 핵심 요소 같은 것들은 어떤 거예요? 네 물류 관리를 보면 일단 수송을 해야 되겠죠 항공 수송, 해운수송, 그 다음에 육로를 이용하는 수송 수송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하역 수송을 했으면 내려야 되겠죠 하역하는 작업 그리고 보관하는 작업 그리고 이것을 다시 내보내기 위해서 포장하는 작업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여기까지만 물류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정보의 이동 이것까지도 관리하는 것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가지 물자 서비스 정보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되는 그 모든 요소가 이제 물류 관리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동하는 모든 것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물류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고 싶은데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물류 관리 업무는요 주로 이렇게 표현해요 OT, RQ 네 OT, RQ 네 OT, On Time 아 이동에 있어서 시간이 더 중요하겠네요 그쵸 시간이 매우 중요하죠 Lead Time을 최소화시켜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전해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RQ는 Right Quality 그 다음에 Right Quantity 미안해요 제가 영어만 할 때면 눈에 힘이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Right Quality 제품의 품질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동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요 Right Quantity 하면 고객이 원하는 수량 받았는데 수량이 맞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O, T, RQ를 신경 쓰면서 고객에게 물자 서비스 정보를 이동하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시간과 품질 그리고 수량이 중요한 업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생각해 보면 유통과 물류 관리 비슷해 보이는데 두 개의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유통 관리하고 물류 관리를 좀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통 관리는요 일단 상업적 유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업적 유통 물류 관리는 물적 유통이라고 하면 이거는 상업적 유통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 유통 관리는 판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위해서 하는 그런 상업적 유통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CU 이런 곳들을 바로 유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물류라고 하면 물적 유통이라고 했죠 아까 전달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품 이동이라든가 보관, 하역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이것도 대표적인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롯데로지스틱스 대한통운을 우리가 유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롯데마트를 물류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큰 규모로 정말 물류의 운송을 담당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채용 공고를 보면 말씀해주신 CJ대한통운이나 롯데로지스틱스 이런 기업 말고도 일반 기업에서도 물류관리라는 직무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일반 기업하고 말씀해주신 방금 그런 기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까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물류의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물류 주체로 보면 일단 우리가 이거를 1PL, 2PL, 3PL, 4PL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PL이라는 게 Party Logistics라고 해서 자사 물건을 자사가 취급하느냐, 이동을 담당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1P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업 내에 물류 부서가 있습니다 물류 담당자들이 있고요 이것을 기업 내에서 제조해서 최종 고객까지 운반되는 그런 모든 것을 자사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것 이걸 1PL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도 물류관리라는 직무로 채용 공고가 나는 그런 것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PL, 3PL, 4PL이 있는데요 2PL이라는 것은 물류 자회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의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각각의 계열사에서 자사 물류를 하면 좀 손에 낭비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 그룹에서 취급하는 것을 자회사 하나를 둬서 그것을 모두 다 우리가 총괄해서 책임지자라고 해서 2PL, 자회사를 만들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현대 글로비스 여기는 현대 자동차 그룹의 모든 물량들 여기서 처리를 하고 있죠 그거를 각각 현대 자동차, 기아, 또 모비스 이런 데서 별도로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낭비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로지텍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BGF CU 같은 데 있죠 여기도 이제 물류 자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BGF 로지스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PL이라는 데가 있어요 3PL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한 단계 더 들어가죠 우리 자회사 거만,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우리 그룹 거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 우리 회사하고는 상관없죠 우리 그룹하고는 상관없지만 다른 데 것을 우리가 영업을 통해서 물량을 수주를 해서 대신 운영을 해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류 전반을 외부 물류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인데요 대표적인 데가 CJ대한통운, 한진해운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PL, 이거는 낯설 수 있습니다 4PL까지 있어요? 더 나갑니다 한 군데 더 끼는 건가요? 네, 더 나갑니다 뭐가 더 나가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3PL을 해요 그러니까 외부 물량을 우리가 수주해와서 대신 위탁 운영을 해주는데요 여기다 플러스 물류 컨설팅까지 해줘요 당신네들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물량을 주는 대로 그냥 처리해주긴 하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낭비가 적어질 거야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공급 물류, 판매 물류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공장에서 이동하는 것까지 우리가 좀 최적화를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4PL이 있고요 여기에다 플러스 요즘에는 IT 서비스가 더 얹어집니다 IT 서비스가 얹어져서 당신들이 물건을 이동시킬 때 관련되는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취급해줄게 고객 정보라든가 물건 정보라든가 그 안에서 이동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취급해줄게 IT 서비스를 추가해서 제공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3PL 회사들이 4PL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계는 사실 애매해요 그래서 대한통운을 아까 3PL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4PL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미 많은 부분에서 4PL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미있는 거 우리 SDS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SDS, 삼성그룹 내에서 IT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4PL이에요 SDS가 4PL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물류회사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SDS 내에 기존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IT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류가 물건의 이동뿐만 아니라 정보의 이동까지도 담당을 하기 시작하면서 야 그럼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정보까지 얹어주면 훨씬 좋겠네를 넘어서 야 그럼 IT를 하던 데가 물류를 확장하도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쪽 시장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치열하게 4PL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또 새롭게 고도화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류를 일단 1PL 자사 내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것 말고 2PL, 3PL, 4PL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더 효율적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이게 일단은 물류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왜 절감이 되느냐 하면 물류 시설, 1PL, 자사 물류를 할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수송 차량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역 장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매 비용, 구입 비용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제품은 하루에 한 번, 한 3시간 정도만 운반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자사 차량을 유지하고 있으면 낭비잖아요 나머지 시간 동안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 시설을 위한 고정비를 감소하는데 고정비 감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 물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물류까지 담당하고 있으면 물류의 전문가들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물류를 최적화시키고 낭비를 없애고 제대로 된 시간에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쪽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애한테 맡기면 최적 시스템으로 잘 운영을 해줄 텐데 우리는 자동차에 집중을 해야지 아니면 우리 식품에 집중을 해야지 우리 전자제품에 집중을 해야지 다른 영역까지 집중을 하면 우리가 핵심 요소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낭비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전문 물류 서비스를 하는 데다가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맡겨 그런 강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FCL이라는 게 있어요 Full Container Load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해외로 물건이 나갈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사요 우리 컨테이너 하나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딱 사요 그런데 우리가 고객이 지금 물량을 빨리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컨테이너의 4분의 1밖에 못 채우는 상황이야 그런데 고객이 빨리 보내달래 어떻게 합니까 4분의 1 3천만 원짜리 컨테이너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4분의 1만 채워가지고 보내는 거 큰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낭비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데는 이쪽 물량 이쪽 물량 이쪽 물량이 있으니까 그것을 꽉꽉 채워서 보내면 우리 한 회사에 부담되는 그런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강점이 있어서 우리 자사 물류가 아니라 전문 물류 업체에다가 맡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용과 그리고 노하우와 여러 가지 시간적인 효율을 따져서 이렇게 1PL이 아니라 2PL, 3PL, 4PL로 가는 거게 되겠네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1PL과 나머지 2, 3, 4PL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 업무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사 물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구매할 그런 원부자재 그리고 설비 그리고 정보 이런 것들을 일단 구매팀에서 받습니다 구매팀은 사실은 구매 이전에 생산팀으로부터 이번에 우리 고객으로부터 얼만큼의 주문을 받았으니까 우리 물량을 이만큼 생산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구매팀에서는 어느 부품을, 어느 원자재를 어느 시점에 얼만큼을 가지고 와야 되라는 계획이 세워지면 이 정보를 구매팀으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공급해야 될 그런 협력 업체들한테 연락을 하겠죠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어느 정도 품질을 가지고 납품을 해줘 그리고 운송 방법은 이렇게 해 납기 시점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그런 작업을 일단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달이 됐어 우리 회사 쪽으로 그러면 그냥 입고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고 전에 그 부분에서 제대로 된 물량, 수량이 그리고 품질이 들어왔는지를 체크를 하고 물리팀 창고에다가 일단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고 나서 각각 생산 그 요소 그리고 이것을 요청한 그 부서에다가 그 시점에다가 전달해 주는 거 이거 사내 물류라고 하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움직임, 물건의 움직임도 우리는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내 물류를 담당하고 각각의 팀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생산팀과 그리고 제품 생산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조율해가지고 고객이 요구하는 그 시점에 그 납기에 맞출 수 있도록 관리까지 합니다 야 이거 지금 물건이 이렇게 이동되고 있는데 지금 최종 생산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얼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겠어 이런 것까지도 생산관리팀과 같이 조율을 하고 협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OTRQ를 관리합니다 제품의 온타임 라이트 컨터티 퀄러티를 생각해서 출고 배송 일정을 결정하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자사 물류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2PL, 4PL 이것에서 위탁 물류라고 하죠 한국말로 위탁 물류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 흐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사 물류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영업을 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탁 물류 맨 앞에 부분에서는요 영업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잘 해줄 수 있어 라는 것을 가지고 영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량을 줘 우리 잘해줄 거야 너희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라는 그런 운영을 위한 그런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CL, Contract Logistic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업을 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총괄 대행을 해줄게 라고 제안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물류도 대행해주기로 합니다 제조업 내에서 물류센터를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체 물류센터가 아니라 그 회사에 가서 물류센터를 대신 운영을 해주고 손익을 책임져주는 그런 제조 물류도 대행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물류 그러니까 제조하고 나서 최종 고객사 아니면 유통점으로 이동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을 고객사 유통점의 창고에다가 계속 보관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물류센터에다가 보관을 해주고 필요할 때마다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운영을 해주는 판매물류를 위해서 운영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송을 해주겠죠 공장이나 물류센터, 거래처, 이 간의 거래 그 물건의 이동, 제품의 이동을 항공이나 육로나 해운을 통해서 수송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아까 4PL이라고 얘기했던 물류 컨설팅도 또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물류 지금 진단을 해보니까요 이런 낭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거기에 가장 맞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솔루션 제공을 해주고 우리 물류 방안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라는 설득을 또 한 번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워딩이라는 게 있어요 포워딩은 뭐냐 하면 해외 거래를 할 때 우리 물건이 해외로 나갈 때는 국내에서 물류를 하는 것과는 달리 추가적인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공항, 항공을 통해서 가든 해운을 통해서 가든 간의 통관, 보험 이런 것들이 추가로 수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사 물류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통관, 보험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 너희들 신경 쓰지 마 자동차 만드는데, 식품 만드는데, 전자제품 만드는 데만 신경 써 우리가 통관, 보험까지도 해줄게 이런 것을 해주는 포워딩 작업이 있고요 또 택배 운영,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해져 있죠 터미널 관리, 우리가 물류센터의 터미널이라고 얘기하는데 터미널 관리하면서 원과 리스크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고 이게 얼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표 관리를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위탁 물류에서 하는 일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물류 관리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물건에 이동을 담당하겠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납기를 맞춰서 잘 운송하느냐만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짚어주신 내용만 봐도 일단 영업도 해야 되고요 또 제조 물류, 판매 물류, 이송해야 되고요 수송 사업은 물론이고 컨설팅, 택배 운영까지 보관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정말 고도화된 작업들이 물류 관리에 요구하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와, 엄청난데 물류 관리라도 제가 생각하는 그냥 기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량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사 물류라고 하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위탁 물류에서 요구하는 거하고는 약간 달라요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들도 있긴 한데요 일단 자사 물류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SCM, 물류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사 물류에서 스테이크홀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산팀하고 구매팀하고 우리 고객팀하고 수시로 일정 조율도 하고 수량 조율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속하게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 물류는요 자사 물류에서 필요로 하는 것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고요 여기다 플러스 우리는 영업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류 산업 그냥 자사 물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디서 돈 벌거리가 생길 수 있는가 그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류 산업과 직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고객한테 제시하기 위해서는 당신들 그대로 내가 대신 운영해줄게 자사 물류하는 거 대신해줄게 수준이 아니라 컨설팅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낭비 요소가 무엇일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자사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내의 사람뿐만 아니라 화주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공급 물량을 주어야 되는 우리의 주인들 갑들, 갑들과의 의사소통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업들, 실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고 일정 조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소통의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이 분석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굉장히 분석적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석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학 능력이 상대적으로 좀 더 필요합니다 특히 CL, 포딩 부분에서는 해외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해외 어학 능력 이것도 함께 필요합니다 와 정말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물류관리를 지원하는 취준생들은 이제 그런 역량을 좀 키워야 될까요? 네,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일단 제가 자사물류하고 위탁물류하고 요구하는 역량이 다르다고 했죠 그 다름을 이해하고 내가 지원하는 물류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요구하는 역량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차이를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선 그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에 연결될 수 있는 경험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정리를 하다 보면 여기서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는 관련된 경험이 없어 이거 지금서부터 빨리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지금 물류관리 지원하시는 취준생분들이 정말 큰 도움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